미국 제7군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서부전선 남쪽에서 활약한 미국 육군의 야전군이었다. 표어는 피라미드 오브 파워 오른쪽 화살표 힘의 피라미드 북아프리카 제1기갑군단의 ssi 1940년 7월 15일 전쟁부가 제1기갑군단 아머드 콥스를 편성하고 포트녹스에서 에드나 아르 체프 제이 알 소장을 군단장으로 임명하여 창설하였다. 그는 그해 11월에 건강문제로 퇴역하였고 후임 군단장으로 찰스엘 스코트 소장이 임명되었다. 11월 20일 어깨소매 인식표를 부여받았다. 1942년 1월 15일 조지 s 패튼 소장이 군단장에 임명되고 같은 달에 조지아주 포트베닝으로 본부가 옮겨졌다. 3월 26일 패튼 장군은 군단을 북아프리카 전역에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기 위해 남부 캘리포니아주와 서부 애리조나주 사이에 있는 모하비 사막을 바탕으로 캠프 연과 사막 훈련소를 세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막에 적응하는 훈련을 마쳤다. 9월 11일 제1기갑군단은 횃불 작전을 위한 전술위장으로서 일시적으로 웨스턴 태스크포스로 개명하고 작전이 개시되자 11월 8일 카사블랑카 근처에 상륙하였다. 1943년 1월 9일 전술위장을 끝내고 제1기갑군단으로 돌아갔다. 조지 패튼 소장은 제2군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1943년 3월 4일 새로이 제1기갑군단장이 된 롤로이드 프리덴달 소장이 캐서린 고개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는 군단장에서 경질되었고 조지 패튼 중장은 4월 15일에 오마르 넬슨 브래들리 엘티지에게 제2군단을 넘기고 제1기갑군단으로 돌아왔다. 6월 23일 제7군 어깨 소매 인식표를 부여받고 허스키 작전에 참가하여 작전개시일 7월 12일에 시칠리아 해변에서 제7군으로 재편성되었다. 그리고 새로 창설된 제15군 집단의 미국측 야정군으로서 영국 제8군과 함께 제2군단과 임시군단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상륙하였다. 유럽 7월 22일 시칠리 남부에 상륙하여 팔레르모로 본부를 옮겼다. 8월 16일에는 영국 제8군과 같이 메시나를 점령하였다. 1946년 3월 31일에 독일에서 해산하였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946년 6월 11일부터 1947년 6월 11일까지 잠시동안 제소집되었다. 냉전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 1950년 11월 24일 정규군으로 배정받고 독일 바이힝겐에서 재차 소집되었다. 1966년 프랑스의 나토 탈퇴로 프랑스에 주둔하던 모든 나토가 독일로 옮겨갔는데 7군은 하이델베르크로 본부를 옮겼다. 1967년 1월 9일 육군부 nrda 796-059 명령에 따라 미국 유럽 육군과 제7군의 참모진이 합쳐져 미국 유럽 육군 및 제7군 본부 및 본부 중대가 되었다. 1968년에 들어서 독일에 주둔하던 많은 부대가 유사시 본토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유럽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개를 할 목적으로 발효된 reforger 연습을 위해 많은 예하 부대가 통제권을 벗어났다. 이 연습은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지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는 1993년까지 연내 ftx로서 실시되었다. 1968년 10월 28일 제7군은 고유부대 인식표를 수여받았다. 1992년 3월 18일 제7군단이 유럽을 벗어나 미국 본토로 귀환하여 포트맥퍼슨에서 해산하였다. 2010년 4월 17일 제7군 본부 및 본부 중대가 미국 유럽 육군에 합병되어 미국 유럽 육군 본부 및 본부대대로 재편성되고 이듬해 2011년 1월 21일 미국 유럽 육군에서 제7군의 모든 타이틀이 분리되었다. 2015년 6월 25일에 촬영된 JMTC 간판 1952년 1월 31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